이해를 할 수가 없으요 이미 들켜버렸어 에어번 조심해야된다 한번씩 초가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진짜 무서운게 와..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서 변할 수도 있네 나선수로 온거 같은데 ㅇㅇ 이게 몰이라는거지 몰이 짜잔 알았소 야! 나도 게임하고 있는데 킬은 먹고 채팅은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놈들아 아 안그러냐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어? 오 팍 오 팍 아 착취초가서 너무 싫다 진짜 세상에 제일 싫다 아 아 죽었으면 좋겠다 짝취초가서 전부 다 뒤졌으면 좋겠다 다 뒤져라 그냥 오 오 오워서 됐다 계속 죽어갔습니다 죽어라구요! 전멸 써버릴거거든 Rise 난 판단이 빠른 남자기 때문에 판단은 빨랐지만 손해는 많이 맞다 아 진짜 초가스 넌 새끼 조금만 기다려라 아 착시 초가스 안 될 것 같다 없다 빼라 죽여버린다 진짜 첫해부터 쉰가서 죽인다 괴롭히는건 잘하네 아이씨 잠깐만 알앱찍어야돼 진짜 새끼야 예 자 멸망할 운명이었을 착취를 빨아가라 대신에 뒤져라 조심해야돼잉 똑같이 당할래 뭐야 걸어와? 뭐야 걸어와? 뭐야 걸어와? 여러분 저는 초가스에게 빈정상했습니다 무조건 죽일겁니다 저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다 미래를 비추는 거울다 라인까지 잘하는데 조심해야됨 에카랩 뛰어오면 죽을 각이라 이 신이 좀 멀어이 한대 시간 덕분 치는거 정도는 괜찮은데 야 안녕 좋아 좋아 자 스택이 별로 안 쌓여서 안 아프지 아직 어 스택이 아이유 잘하긴 한다 근데 좋아서가 짜증나는거 보면 잘해요 게임을 하는데 욕하고싶다 내가 쟤한테 잘하는거임 욕이 나올락말락한다 갈락한다 잘하는거에요 나 욕이 올라가서 갈락 7렙 찍고 주고 있자 6렙에서는 얘가 생각보다 잘 찍어 못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도 7렙은 가야겠다 7렙 가서 죽이자 자식 이제 Q 한방에 데미지가 조금 질리겠네요 4렙은 가야겠다 4렙은 가야겠다 야 근데 살릴 줄 아니다 이 친구 한 대만 더 때리면 킬값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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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렙은 가야겠다 에어거머리 내가 띄어 안녕 예수 호트머리였는데 몸집이 고수 맞은 듯 아주 좋아 아 정복자가 답이에요 그냥 팽커가 띨러오면 상대가 뭐하고 그냥 정복자야 답은 3렙이 꼬고 어쭤라 고으으으 난 위도했다 고으으으 난 위도가 있다기 이거 왜 맞아!!! 근데 어차피 너 궁없잖아 왜 맞아 이걸 뒷몸를 열찠는데 왜 맞아 이걸 человека 불안해요 진짜 아 집에 가야되는데 이게 냠냠냠해 한 번에 죽어서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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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면제했다 아 나서 생각보다 안 날씬한 듯 어? 궁 썼네? 흐 뒤졌다 20초 뒤에 넌 뒤졌다 이건 나랑 싸우지 않은거지 어? 헤카림님! 죽었네요 보니까 죽을 각이네요 내 주변에 헤카림 장인이 있어서 헤카림 뒤질 각을 내가 잘 알지 내가 아주 잘 알지 보며 나로 얘 헤카림은 뒤졌구나 이런걸 잘 암 안녕 이쿠 탁 Ephesap 초간섭 넌 1렙들 나를 괴롭힌 대가를 치울 것이야 일 렙때 날 너무 많이 괴롭혀서 그리고 내가 전판에 좀 싸서 이번판 제대로 해야돼 촛개스님 할 수가 없습니다 전판에 템트리를 이상하게 가가지고 이번판은 좀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혜칼이 몰려나? 혜칼이 몰려나? 진짜 별로예요 딜이 안나와 딴게 문제가 아니라 정복자를 두는 이유가 지금 메타에서 딜이 안보펴 이게 혜칼이 먹으면 죽을 각인데 혜칼이 없네 자 9초! 내가 피가 없다고 생각하고 까부르라 그 다음 네가 죽을 각이니까 자 안들어오지 도착을 파괴했습니다 왓? 됐다 킬각이다 들어오는 킬각 안뇽? 이것만 안 맞으면? 상글이가 좌으암 꿩 꿩 꿩 꿩 꼬아스는 이 레벨에 나를 괴롭혔어 앗. 너무 괴롭혔다구.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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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갔다오면 싸움이 일체 뿅. 아주 좋아. 니오큰. 죽으며, 라이브가 hindrx3 아, 없 pushing short. 으울 Eden 아니... 이 녀석. 에카림도 밑에 있는데 여기가 너무 신나 친구야 궁 조심 지금까지 내가 궁을 딴 데 써서 내가 패는데 있을텐데 이번에는 안돼 예예예예예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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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준다면 고맙게 조지라 아주 고맙게 잡아야 아주 고맙게 잡아야 오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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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아닌가? 오픈인가? 한방에 태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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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오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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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just comme meta Microsoft vai 아 잠깐만! 아 이 놈네르라 다 됐어 아 이제 나사스의 참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네요 나사스의 참모습이란 스택을 이렇게 쌓고 굳건하게 버텨주는거지 미신 잘했어 음 잘 팼다 리얼라인전에서 초가스랑 잘 놀았다 둘이 딜 양반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